하지만 알보면 어딘가 환압미가 가득한 길엄지, 엄청난 넙지, 먼지, 매력이 넘치는 하늘지이십니다. 모델 활동을 하신 만큼 난다른 여행동안을 풍부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도전트 프로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 본인은 그 모델 포즈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까 그 화면에서 봤던 모델 포즈.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자, 우리 왼쪽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네, 다음 정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오른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혜진 씨였습니다. 네, 한혜진 씨에서 대규모 15개국, 50여개의 도시라고 하는데요. 가이드가 되기 위해 개그맨 눈태까지 공연을 했을 만큼 여행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더하자는 저의 우승당당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저희가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융지 씨도 모델 포즈 하나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모델 포즈. 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어, 네. 어, 네. 어, 네. 네, 괜찮아. 하하하하 자, 왼쪽으로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하하하하 정면이요. 하하하하 자, 오른쪽으로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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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망적인 반전개력을 보내하는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마 THEY 하하하하 자, 이고한부터 짜댉토에서도 남다른 플래너의 ją을 보여주는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여행에서 팬들에게 주목받는 존재감을 제공하며 더 install20cm 계wig의 세계화에도 이 자 역시 모듈 포즈 한 번 가능할까요? 아까 우리 용지 씨가 했던 모듈 포즈인데 자 왼쪽을 한 번 바라봐 주시고요 그냥 서서 하셔도 되는데 자 가운데요 오른쪽을 바라봐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류현 씨였습니다 자 이제 단체부터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쩐네 프로의 쩐네 부파라는 여행을 설계할 세 멤버들입니다 자 우리 오늘 공연수 씨는 수결을 참석하지 못했고요 자 우리 세 분 정말 친한 포즈 정말 우리 친하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죠 아 미국 씨 왜 그러시죠? 아 킹대네요 아 미국 씨가? 네 네 오우 아니요 낮추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도레미가 돼서 그렇잖아요 네 자 네 좀 이렇게 셋이 좀 친한 포즈 좀 혹시 해드실까요? 네 네 자 화이팅 한 번 해주세요 화이팅 네 네 네 네 역시 오른쪽을 한 번 바라봐 아 왼쪽부터 네 왼쪽을 바라보시죠 네 네 네 전변이요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을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화나게는 오셔주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출연자분들 부대에서 같이 대기를 해주시고요 우리 공동 인터뷰 테이블 세팅 후에 다시 한 번 우리 공동 인터뷰 테이블 세팅 후에 다시 한 번